나는 지우개군 모두 반가 반가 난 문국의 슈퍼아이돌 지우개군이야 악세서리가 작군 내 맘에 안 되는 놈은 뭐든지 지워버린다고 했지 연필이나 지워지고 잡냐 그럼 힘내자고 앞으로 더 유명해져야지 뭐 알았으면 됐고 뭐야 쏘 틀렸어? 아무튼 이놈의 인기랄 화이팅! 좋았어! 문국의 슈퍼스타 지우개군이 책임지고 지워줄게 근데 대체 뭘 틀린 거야? 아무튼 이 영화 없인 아무것도 못하지 보자 설문지라 가장 좋아하는 문고는 역시 나라군 아무튼 이놈의 인기랄 잠깐! 그걸 지우려고! 꼬마 너 가장 좋아하는 문고는 나 맞잖아! 뭐가 어째? 뭐지? 도착해?